강서구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강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 콘텐츠에 다국어 자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서구에서 제작하는 강서 주간뉴스, 강서 띵똥, 강서는 지금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 등 4개 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아이강서TV에 다국어 자막으로 전하는 강서 소식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을 선택한 후 설정에서 원하는 외국어를 지정해 시청하면 됩니다. 자막 제작은 지역 유관기관인 강서영어센터, 강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개인자원봉사자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도 강서 구정 소식을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구정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지역 유관기관, 기업, 개인 봉사자들과 다국어 지원을 위한 협업 인프라를 갖추고 다국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국어 서비스